한국어 생활 한국어 생활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 가서 올라가서 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발표 직전이라서 너무 떨려요 네, 열심히 해봐야죠 파이팅! 제조사는 이런 시간이 없을때 쇼핑해 주세요 너희들이 Goes to your okay 항상 여자 공대생으로서 어떻게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해왔는데요. 이번 LG 에릭슨 수상을 통해서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을 한 걸음 더 풀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5G가 좀 생소한 개념이어서 아이디어를 내는 데 좀 어려움을 갖고 왔었는데요.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5G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고 이 에릭슨 LG라는 기업도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이번 기회 통해서 또 에릭슨 LG라는 회사와 함께 5G에 대해 공부하면서 또 발표 준비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알아갈 수 있었고요. 다른 팀들도 많은 좋은 주제들이 있어서 또 그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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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